알리익스프레스 샤오미 미친가 성비 탑3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샤오미 유핀 제습기 공기건조기에요. 이 제품은 가정에서 편안하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효율적인 제습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멀리서도 제습기 설정을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원격 제어 기능이 있어요. 대용량으로 다양한 공간에서 사용하기에도 편리하고 곰팡이와 습기로부터 집을 보호해주는 방습 성능도 뛰어나죠. 미니 사이즈로 이동이 편리하고 에너지 효율적으로 작동하여 환경에도 친화적이에요. 욕실, 주방, 침실, 지하실 등 다양한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제습기로 건강하고 편안한 생활 환경을 유지하고 싶다면 이 제품을 한번 고려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샤오미 초음파 전기 모기 퇴치기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모기를 퇴치하는 것 뿐만 아니라 LED 야간 조명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제품은 초음파를 이용하여 모기를 퇴치하는데 소리구멍이 뒷면에 있어 소음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모기를 제거해줘요. 또한 야간 조명 기능은 밝고 확산된 광원이 아니라 120도 미만의 광원대열을 사용하여 수면을 방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동 조명 관리 시스템이 있어 낮에는 꺼지고 밤에는 자동으로 켜져요. 환경을 생각한 제품으로 한 달에 1kWh를 넘지 않아요. 이 제품은 샤오미 브랜드 제품으로 중국에서 만들어졌어요. 제품명은 초음파 방충제 야간 조명이고 전압은 90V에서 220V, 전력은 2W 이하에요.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모기 퇴치와 야간 조명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귀찮은 모기로부터 해방되고 편안한 수면을 취하실 수 있어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샤오미의 샤오다 적외선 자동 물 절약 수도꼭지에요. 이 제품은 물을 유도적으로 배출해주어 물 절약에 도움을 주는데, 또한 배터리 내구성이 매우 좋아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답니다. 물 오버플로우 방지 기능과 IPX6 방수 기능도 갖추고 있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또한 감지 영역과 물 모드가 두개로 업그레이드되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간단한 디자인으로 다양한 홈스타일에 잘 어울리며, 6세트의 어댑터로 다양한 요구에 맞춰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편리하고 환경을 생각한 제품이에요. 꼭 한번 살펴보세요.